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기적, 중국을 놀라게 하다. 2. 노르웨이의 치명적 실수. 3. 한국 생산력, 일국 능가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최초의 야간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예안앱 기자에 따르면 2023년 3월 9일 야간비행이 치러졌던 한국방위사업청이 말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모든 비행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투기 내외 조명은 제한된 광량에서도 잘 작동했습니다. 얼마 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야간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영상으로 공개된 야간비행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의외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KF-21의 우수한 비행 성능과 스텔스 성능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는 이번 영상에서 포착된 KF-21의 특징을 보고 한국은 스텔스기를 만든다면서 그 기본조차 모른다며 닦아내리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일 KF-21 시제 3호기와 4호기가 오후 8시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장 할주로를 이룩해 남해 상공 고도 2만 피트에서 시속 약 46km의 폭도로 1시간 가량 날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두워진 이후였고 비행 시험에 참여한 KF-21은 이날 처음으로 외부 조명장치를 켠 화려한 모습을 선보았습니다. 지난해 7월 19일 시제 1호기의 첫 비행 성공 이후 약 7개월 만의 일인데요. 이번 비행 시험은 위치 제한된 상황에서 항공기 내 외부 조명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항공기의 조명은 야간 비행 때 항공기간 충돌 방지, 조종사의 계기 장치 식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널리 알려져 있는 좌저군옥의 주익 항공 등은 물론 랜딩기어에 달려 착륙시 활주로를 비춰주는 서치 라이트 그리고 봉체와 수직 미익에 들어간 초록색 편대등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중에서 편대등이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두운 활주로에서 푸르게 빛나며 KF-21의 움직임에 따라 빛의 궤적을 남기는 모습이 아주 멋있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디자인적으로도 감각적이지만 사실은 비행 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을 날아양화하는 야간 비행 시에는 방향 감각이 마비되어 악기나 위아래도 구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 편대등을 통해서 함께 나는 아군기의 위치와 위아래를 이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시제기들한테도 당연히 달려있지만 그동안 공개된 모습은 주간에 시행된 비행 시험뿐이라서 해당 부분이 빛을 낼 수 있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난기와는 달리 전투기들은 그 위치를 적에게 알리는 것이 독이 되므로 작전 중에는 좌적 운옥 전멸등을 끄고 날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편대등을 켜는 것인데요. 편대등은 초도가 낮아 멀리에서는 거의 포착되지 않고 서치는 위치상 지상에서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편대비행을 하는 아군기기만 이 빛을 보고 야간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편대등은 다른 유명한 전투기들에도 대부분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투기마다 약간씩 다른 위치와 형태를 보는 것도 야간 비행 훈련을 감상하는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잘 나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일부 외국 네티즌들이 이 편대등을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에서 이러한 반응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스텔스에다가 항공등을 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편대등이 적한테 감지되면 기껏 만든 스텔스 기능이 무색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죠. 편대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도가 낮아서 사실상 바로 옆에서 나는 아군기가 아니라면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별당하는 것이 정 걱정된다면 그냥 끄면 될 뿐이죠. 스텔스 성능의 우열을 판갈 만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시지. 즉 전파를 얼마만큼 반사시키느냐 한 가지 뿐입니다. KF-21의 편대등은 봉체에 완벽하게 매립되어 있고 따라서 스텔스 형상의 일부입니다. 편대등의 점화 여부에 관계없이 전파적으로는 편대등은 정 레이더가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자기네 J-20에도 편대등은 멀쩡히 달려있습니다. 날개나 바퀴처럼 전투기에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품의 하나일 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짧은 식경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헐뚜드려다보니 제 얼굴에 침을 뱉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한편 영상에서 비춰진 또 다른 모습에서는 KF-21이 오히려 스텔스 성능에 있어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커뮤니티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이를 보고 한국의 전투기가 대체 어떻게 저 정도 경지에 도달해 있느냐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야간 비행 영상에는 할주로 이동, 이륙, 착륙 장면 등이 차를 찍혔는데요. 이들이 놀란 부분은 다름 아닌 이륙 장면에 있었습니다. KF-21이 이륙하면서 애프터번호를 전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는 이륙할 때에 가장 큰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출기에 보조가 없는 한 순전히 엔진의 힘만으로 쇳덩이를 하늘로 띄워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엔진으로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추력을 이륙시에 동원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전투기 엔진의 증가는 바로 애프터번호죠. 엔진의 배기가스에 달 연료를 추가 분사해서 연소시키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더 빠르게 뱉어내면서 순간적으로 출력이 크게 올라가고 엔진 후방으로 선명한 불꽃을 뿜게 됩니다. 이를 두고 애프터번호로 부르는데 연료 소모량이 매우 많고 연비가 나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사용할 수는 없는 기능입니다. 이륙할 때, 전투기동과 해피기동을 할 때, 도주할 때 등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잠깐 잠깐 쓰는 기능이죠. 이 애프터번호의 또 다른 단점은 엔진 후방에 불꽃이 적외선을 방사하고 레이더 전파도 반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스텔스 성능에 흠집을 낸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공개된 KF-21의 이륙 장면에서는 애프터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부 시험비행인 만큼 애프터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활주거리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으며 낮에만 진행해서 불꽃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기도 했죠. 그런데 아간 BN 영상에서는 비교적 짧은 활주거리로 날아올랐음에도 애프터번호의 불꽃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은 일상적인 출력만으로도 이유가 가능할 정도라는 것이죠. KF-21은 스펙이 공개됐을 듯어 출력 대비 중량비가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급 엔진을 사용하는 F-A18의 비에 작고 가벼우며 출력이 비슷한 F-35보다는 익면하중이 작습니다. 덕분에 가속력, 선해능력, 고바등각, 기동능력 등이 출중할 것으로 점쳐졌죠. 그런데 KF-21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엔진 출력이 남아도는 나머지 애프터번호도씩 이륙이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복자 4호기의 시험비행 장면을 통해 KF-21의 이륙거리가 매우 짧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적이 있었죠. 짧은 이륙거리를 애프터번호도 쓰지 않고 날아오른다는 점은 상당한 이점입니다. 적 현재가 쉽지 않은 지상과 이륙지크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실속에 위험이 있어 제대부된 회피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투기는 감지되지 않고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초의 5세대 전투기이자 현정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도 이륙할 때에는 애프터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뒤를 이은 F-35 역시도 이 한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해서 아예 수지기 착륙형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KF-21은 매우 훌륭한 피지컬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뿐만 아닙니다. 이륙할 때 애프터번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공중에서 순항할 때에도 출력이 남아돈다는 의미입니다. KF-21은 추준비를 비롯한 물리적 특성만 보더라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버금가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이륙 장면을 통해서 여유롭게 슈퍼크루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슈퍼크루징 ZF 터버 없는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다는 것은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음속 이상의 초고속 기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스텔스 전투기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전광석 카처럼 움직이는 치명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슈퍼크루징인 것이죠. 이번 야간 비행은 언뜻 생각하기에는 KF-21이 예쁜 불빛을 커고 비행한 것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한 껍질 벗겨보면 나날이 몰라보게 발전하는 KF-21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갑지 않은 나라도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일단 중국은 마치 한국 보라는 듯이 KF-21의 야간 비행 3일만이 10일 자국 한국 모함의 산동함에서 제15 전투기를 동원한 야간 비행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한밤중에 전투기를 띄워서 깜짝 선물을 주더라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수삼 13의 불법 복제판의 불과한 전투기로 KF-21을 막는 것이 가능한지는 둘째치고 말입니다. 중국군의 공식적인 반응 외에도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벽멸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댓글을 쓴 중국 측군사 전문가는 한국이 이 항공기의 개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충격받았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의 무기를 팔면서 조용히 힘을 길러왔다는 댓글에 내가 생각하기로는 항공기의 조림 능력조차 한국이 가진 적이 없는 줄로 알았다며 진심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애프터번호를 켜지 않다니? 실실스 기동성 슈퍼크루징 및 높은 상황인식 능력을 통합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전투기가 됐다.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한 반응도 살펴볼 수 있었죠. 한국 전투기의 눈부신 발전에 중국인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모양인데요. 한국이 앞으로도 꾸준히 KF-22를 발전시켜서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하늘에서 이 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실수는 그들에게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존의 전차 53대를 대체하는 사업에 독일의 레오퍼르트 2A7과 한국의 K2가 뛰어들었고 가격은 물론이고 많은 지표에서 K2가 우세하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내심 독일의 편을 들어주고 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업이 한국에 너무 우세하게 돌아가자 아예 팔을 엎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K9은 좋다고 사갓에 잘 쓰고 있으면서 K2는 유난히도 간을 본다 싶더라니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한국은 이제 와서 노르웨이가 딴맘을 먹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어졌습니다. 도리어 노르웨이 내부에서 지금이라도 K2를 사오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육군은 구형 레오파르트 2A사 전차를 대치하는 P936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억 크로 내 하나로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신형 전차 50여대를 현지 면허 생산하는 것이 떠되죠. 향후 예비 전력 소요까지 합치면 물량은 최대 200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현대로템은 노르웨이로 K2노 시제 차량 2대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독일 방산어체 KMW도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시제 차량 2대를 보내면서 올해 1월 본격적인 비교평가가 시작됐는데요. P9360 사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노르웨이에선 레오파르트 2H 플러스의 납승이 점쳐졌습니다. 오랫동안 레오파르트 시리즈 전차를 운용했기에 군수복국 시스템이나 그 훈련 면에서 K2노보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가 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차병 출신이 주로 모인 현지 퇴역 군인 단체가 공개적으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K2노는 공격적인 평가 전부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죠. 그러나 막상 현지 평가가 시작되자 노르웨이 여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노 전차가 기대 이상 성능을 보여주면서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압도한 것입니다. K2노 전차가 소구력을 발휘한 주된 원인은 바로 노르웨이의 자연환경. 노르웨이는 전체 국토의 26%가 산림이고 특히 가상적국이라 할 수 있는 그러시아와 국병을 맞댄 북부지역은 대부분 험준한 산악지형입니다. 게다가 북쪽 나라답게 강설량도 많아 보통 차량은 움직이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는 대평원 지역에서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기본형 모델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에는 50톤대 중량, 1500마력 고출력 엔진으로 경쾌한 기동성을 자랑했지만 그 후 40년간 엔진 출력 증가 없이 중량만 20톤 가까이 늘어 기동성과 포탑 회전 속도 등 핵심 성능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형에서 전차 중량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중이 무거워질수록 접지압이 증가해 설원지대에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가 공개한 설원지대 주행평가 영상을 보면 K2NO 전차는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와 나란히 달리다. 이내 속도를 올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따돌립니다. 눈이 두껍게 쌓인 설원에서 자유자재로 지그재그 회피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습니다. K2NO 전차의 우수한 기동성을 잘 보여주죠. 기동성 못지않게 중요한 K2NO 전차 차체의 특징은 유기압 서스펜션 산악지형이 많은 룰을 위해서 육군의 고지대 매복 작전에 유용할 만한 기능입니다. 서스펜션과 높은 주포 안각을 이용해 적핵이 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쟁 모델과 확실히 차별화된 능력입니다. 이렇게 K2NO는 여러 면에서 이미 레오파르트 2H 플러스를 앞섰는데 가격은 그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전차 가격은 독일 연방군 납품가 기준으로 해당 약 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카타르에 납품할 때 실제 가격은 40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노르웨이는 이번 전차 도입 사업을 현지 면허 생산과 기술 도입 형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레오파르트 2H 플러스 가격이 얼마까지 치솟을지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K2 전차는 한국군 납품가 기준 80억 원대입니다. 증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 첨단 옵션을 추가해도 대당 100억에서 130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성능은 경쟁 모델과 동급 혹은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절반 이하인 것이죠. 물론 노르웨이가 기존에 운용해오던 전차가 레오파르트 플랫폼의 노후 모델인 만큼 도입 가격은 비싸더라도 훈련이나 정비 등에서 비용을 아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도입가에서 2배가 넘는 차이를 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문이죠. 여기까지가 거의 1년을 끌어온 노르웨이 전차 사업의 진행 상황입니다. 테스트 결과만 보면 한국의 승리가 거의 확실한 분위기인데요. 노르웨이 수뇌군은 이런 전개가 영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최근 몇 년 노르웨이에 열려서 노르웨이군이 신형 전차 도입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말이 흘러나온 것인데요. 둘과 얼마 전만 해도 올해 말까지 전차 사업의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으면서 갑작스레 튀어나온 판을 없는 발언이라 한국이나 독일은 물론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차 사업을 실제로 포기한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봐 최종 결정에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단을 보겠다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원래 계획은 레오파르트를 이미 내정해둔 상태로 가격 협상의 카드로 쓰기 위해 K2를 끌어들여서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K2가 모든 테스트에서 레오파르트를 압도해버리자 이젠 K2를 떨어뜨릴 명분이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이 들어져 버리자 일부 인사들에게 전차 도입 사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들고 군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론이 전차 반대로 기울면 못 이기는 척 전차 사업을 엎어버릴 신산이었던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여론전에 능숙한데요. 이번에도 이런 방식의 여론전을 통해 맥히지 않는 K2를 수입하느니 사업 자체를 파톤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노르웨이군 내부에서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기존에도 레오파르트를 사용해왔던 만큼 사업 시작 당시만 해도 신형 레오파르트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못 받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예비학이 청중으로 참여한 토론에서 노르웨이 의원들이 한 발언에 따르면 전차병 3명 중 2명은 레오파르트를 지지하고 나머지 1명은 테스트 결과를 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테스트에서 K2가 압승을 거두자 여론이 K2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스트를 주관하던 노르웨이 군인도 한국제 전차가 독일 전차와 경쟁조차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상당한 성능을 보여줘서 놀랐다고 말했다고 하죠.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 많을 뿐 성능이 입증됐는데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의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는 노르웨이 국방에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에 침공 시의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러시아군 저지에 실패하여 노르웨이 북단 핀마르크주 지역을 러시아가 장악했을 때 노르웨이 군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신형 전차가 없다면 국경의 주민들은 중장비를 갖춘 복맹군 또는 러시아군의 지배를 기다려야 되는 처지에 놓인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전차 반대로 내 주된 논리 중에 하나가 전차 전력을 포병 전력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는 일선의 병사들조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먼저 K2를 운영하게 된 폴란드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에서 포병 교육을 받고 돌아가 폴란드 땅에서 가장 먼저 K2를 몰게 된 폴란드 장도의 인터뷰였는데요.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 노르웨이에서도 K2가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방어수단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신업 이상의 러시아인이 북극 인근 노르웨이의 영토에서 드론 2대를 띄웠다가 억류당한 적도 있었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노르웨이가 나토 활동을 할 경우 적대하겠다고 협박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과 가까운 노르웨이가 나토를 등에 업고 북극을 장악해 압박을 걸어오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노르웨이의 상당히 날선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러시아의 맛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이 되자 노르웨이군 내부에서도 K2가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차 사업을 미루고 있을 때기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처음 노르웨이와 접촉했을 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K2의 파워팩 문제도 해결되었고 더 이상 노르웨이가 유럽 첫 진출도 아닙니다. 폴란드에 이미 세 자릿수의 K2를 팔았고 폴란드 현 정권이 이어진다면 잠재적으로 천대 수출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미 노르웨이는 K2가 레오퍼르트와 경합해서 심지어 압도했다는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줬습니다. 사실 이대로 노르웨이 사업이 엎어지더라도 한국이 딱히 잃을 곳은 없는 것이죠. 질질 끌다가 입장이 역전되어버린 노르웨이의 전차 사업 이젠 돈을 준 노르웨이가 도리어 생존을 위해 한국에게 잘 부어야 할 판입니다. 노르웨이가 아무리 고등어 수출국이라지만 슬슬 간보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처신할지 신중하게 고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폴란드 수출용 K2 득표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대의 초도 물량 출고식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출고식 덕분에 군사 분야에 청통한 전문가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속도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이번 출고식을 통해 폴란드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고작 2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전달한 것입니다. 아무리 폴란드에 긴급 요청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인데요. 이번 출고식으로 범개뿔에 콩 구워 먹는 생산 속도의 전세계 외신은 물론 군사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한국이라는 말 빼고는 없던 말도 나오지 않을 지경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 방산업체들은 1년에 총 몇 대의 K2K9를 생산하길래 이렇게 빠른 인도가 가능한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한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엄격한 군사 기밀러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보를 공개해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보여준 양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를 바탕으로 K2는 1년에 100에서 150대 K9는 약 80대 정도 생산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물량은 전세계 방산무기 회사들이 봤을 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FA-50의 생산 속도는 고정익동의 두께 생산 라인을 모두 가동하면 매달 타-50을 최대 5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라고 타의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FA-50의 기본 모델인 타-50을 1년에 최대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로 FA-50의 생산량 또한 이와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왜 세계 각국의 외신들과 군사 관계자들이 경악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체계 생산 능력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 방산무기 시장에서 최근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구매자가 한정적인 분야 하더라도 1년에 100대 안팎의 제품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건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생산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현역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중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인 미국의 F-16은 한 달에 4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실생산은 걸핏하면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25대의 F-16 도입 계약을 체결한 모로코는 2027년에나 실기체를 인도받을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해에 16대를 발주한 바레이는 5년 뒤인 2024년에나 F-16을 인도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총 48대의 F-A-50 계약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하기로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느린 속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지금 사양에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블록 2집 사양인 F-A-50 피해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걸 고려하면 더욱 생산 능력의 격차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이 유독 빠른 건데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오히려 미국의 생산 능력은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사우디아라비아는 유럽연합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작 인도가 완료된 건 10년이나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유로파이터 타이푼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스웨덴이 인도가 너무 오래 걸리자 아예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생각하면 한국의 전투기 생산 능력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하지만 기갑 장비로 시선을 돌리면 사점은 더욱 심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일본은 2012년 자체 개발한 최신의 3.5세대 전차인 10식 전차의 제시카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하게 막은 열었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본 방산업체는 심각하게 몰락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업체들의 피참한 생산 능력으로 10식 전차는 계속해서 도입이 지면되었고 결국 2014년 초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일선 부대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처럼 수백 대의 전차를 양산한 게 아니라 고작 53대의 전차를 배치하는데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생산 능력은 초도 물량 양산에서 최대로 발회된다는 걸 생각하면 어이 없어질 전도로 오래 걸린 건데요. 그러나 일본의 출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일본은 기갑 전력의 최신화를 위해 2023년까지 총 123대의 10식 전차를 생산하기로 계획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양산된 건 99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10식 전차가 한 달에 1대 꼴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황당한 건 무기 수출 실적 재료인 일본은 오로지 자위개만을 위한 전차를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처럼 한국과의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벌어지자 질투심에 눈이 먼 일본군 전문가들은 한국의 생산 능력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런 수치는 자신들도 머리털 나고 처음 겪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수출 내역을 보면 FA-50 경공각기 개량형 총 48대 중 12대를 2023년까지 인도 K-2표 전차 총 980대 중 180대를 2025년까지 인도 그리고 K-9 자주포 총 648대 중 212대를 2026년까지 인도 K-239 천무 288대를 2023년부터 인도입니다. 확실히 국가의 모든 제조 역량을 총동건하는 전시 사망이 아니고서야 평시 상황에 이 정도의 물량을 생산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폴란드가 자국의 무기체계를 송그리째 바꿔버리는데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전세계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처럼 빠른 생산 역량을 갖춘 이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사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수출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나품기한 준수에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필리핀과의 FA-50 도입 사업에서는 나품기한을 지키기 위해 아예 한국에서부터 전투기를 몰고 간 앞길에 맞춰 직접 전달하기까지 했는데요. 전투기 인도는 분할한 기체를 대형 수송기의 19가 현지에서 조립하여 전달하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 시간마저 절약하기 위해 한국에서 조립을 완료하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인 페리비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노력 덕에 한국은 당초 목표보다 2개월이나 빨리 FA-50의 납기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의 K-9를 수출할 때는 현지의 생산 공장을 세워서 2018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이 안되는 시간 동안 기존 일정보다 빠르게 출고를 끝내버렸는데요. 인도의 K-9 노입 분량이 무려 100대에 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로 번개와 같은 속도입니다. 왜 K-9의 수출명을 썬더라고 지었는지 납득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산 방산무기는 전세계국으로 투터운 신뢰를 입증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생산 물량은 없던 생산 라인까지 추가로 건설하면서 납품 기한을 마치려고 추진 중인데요. 즉 현대의 대한민국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적같은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마직 한국은 비장의 무기카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조공법 혁신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입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무기체계는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만큼 상당 부분에서 수작업으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구매자가 한정적이라 생산 라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작업에 따라 무기체계의 생산속도나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자리잡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맨땀에서 생산설비부터 마련해야하는 후발주자 국가들이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즉 많은 나라에 수출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면 그만큼 기술력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또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은 차별점을 만들었는데요. 무기체계 생산에 투입되는 절대적인 시간을 줄여서 가격과 성능 양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봇 등을 활용한 생산공정의 자동화 정리화를 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신화라는 결과로 열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FA50 KF21 등을 생산하는 카이의 경우 항공기 날개를 생산하는 공장에 사물인터넷과 가상 물리시스템을 적용해서 제조공정의 모든 단계가 자유적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덕에 생산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으면서 분량률은 극한까지 낮췄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민항기 생산 과정에서 주익의 뼈대를 담당하는 리베 가공 과정에서 이를 사람이 진행할 경우 8시간이 소요되지만 자동화 공정을 적용한 이후 40분으로 단축시키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자동화 공정은 전세계 방산업체를 압도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약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이런 잠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산 분야는 한 업체만 특출나게 발전하는 전체적으로 균등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레로 K2 휴표 전차의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로 템은 기갑 장비 조립에 필수적인 용접 공정에 로봇을 도입해 자동화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정밀 가공 장비를 도입하는 상당 부분의 공정을 자동화 했는데요. 이 덕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수치화한 작업 공수를 기존 왜 한국이 기술 강국 이라 불리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정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 기술진들의 제조 능력 자체가 이미 주변 국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 대표 격인게 대한민국 정비 능력의 상징인 육군 종합 정비 창 인데요. 한국에서 내로라 능력의 기술 직 군무원들이 주축을 이룬 육군 종합 정비 창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지상 장비 최종 정비 재생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이름 때문에 정비만 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육군 종합 정비 창 능력 재생 있습니다. 실제로 육군 종합 정비 창 지상 무기 체계 엔진부터 나사 하나까지 모든 부분을 정비 창 정비를 담당하며 그렇게 입고된 구형 무기 체계들은 개량 혐오로 업그레이드 재출고 됩니다. 즉 K 전차가 육군 종합 정비 창 에 한번 들어가면 K 1A1 이나 K 1E1 으로 재탄생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육군 종합 정비 창 에서 창 정비를 끊는 무기 체계는 이전 등록 등록이 말소되고 새로운 장비로 신규 등록 될 정도 인데요. 이 톡의 폴란드 방산 수출에 동원되는 K 2나 K 9도 육군 종합 정비 창 창 정비를 받으면 새 제품과 동북으로 수출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고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기술력 하나만으로 완전한 새 무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염삼에 처음에서 말씀드린 폴란드에 수출되는 K 9초 물량이 바로 이 창 정비를 끝마친 새 무기 입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정규능력을 얼마나 우수하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국내 일각에서 폴란드 방산 수출에 대해 잘못된 오해가 번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들이 이렇게 폴란드에 우선 인도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심각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와 다르게 폴란드 방산 수출은 결국 대한민국에게 장기적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막대한 폴란드 수출 덕분에 그동안 한정되어 있던 생산라인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덕에 가뜩이나 압도적이었던 대한민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당연히 평시 생산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만 전시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예산 문제로 불가능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폴란드 수출 덕분에 생산라인을 거저 늘릴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막대한 수출 흑자로 기존 무기 세계를 개량 예산 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